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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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까운 거절이 흰채도 있고 가정식 해산물 해산물 장식 지난번에 한번 하고 두번째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하나야 스테이크 왔어요 스테이크 소금에다 찍으래 영국 최고야 영국 최고야 영국 최고 원래 하나야 원래 하나야 원래 하나야 하나 하나 스테이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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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에 잡으러 갈거야 타투에 잡으러 갈거야 남의 눈 가렸다 이거는 그냥 이빨로 오케 여기서 먹는게 나는데 그때 쭉 쭉쭉쭉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 세상에. 혜연이 의자가 없다 알이 있네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거지 아기 가고싶은 단독댓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